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저희에게 화환을 보내주셨던 삼돌 어머님께서 계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환 받고 정말 내용도 너무 좋고요 응원해 주시는 말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주 힘이 됐습니다 요즘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떨어져 앉아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더욱더 낙심하고 계셨을 텐데요 저희도 사실 뒤에서 낙심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또 대신 저희를 원망해 주신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환을 받았을 때 저희 다 진짜 눈물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부에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께서 왠지 다시 종합주가지수 4천 그리고 나수다 갑자기 옆에서 벌써 웃고 계신데요 자 벌써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저기 소리 괜찮나요? 이게 지난번 방송 때 여기 처음 할 때 제가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니까 소리가 찢어져서 아 이 마이크랑 밀당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 가수들이 왜 클라이막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알죠 알겠더라고요 또 마이크를 또 이렇게 공손히 잡으면 또 하고 싶은 멘트가 있는데 뭐죠? 눈을 똑바로 뜨고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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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주현영 인턴기자 안 보셨구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야죠 시장 가야죠 네 자 오늘 오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뭐 일단 중국은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부동산 이슈가 좋은 거 나쁜 거 있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미국 시장은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이번 주 가장 관심 많으신 거는 테슬라이실 것 같아서 테슬라 이슈들 또 여러가지 주말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그래도 상해 심천 같은 경우는 빠졌던 거를 약간은 만회하면서 약보합으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약세에서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조금 강보합 전환을 해서 끝냈어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0.12% 빠졌고 심천 성분은 마이너스 0.46% 빠졌습니다 그리고 항생 지수는 플러스 0.31%로 상승 전환했고 항생 테크 지수도 1% 넘게 빠졌었었는데요 플러스 0.08로 상승 전환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센터를 보면 석탄 가격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관련된 시클리컬주 그리고 전기차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대신 백주 기업들이 또 상당히 약세를 보여서 대조적인 하루였습니다 참 이 백주도 점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과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갈 것 같은데 또 다른 데가 달리면 다시 또 떨어지고 참 정말 난감합니다 백주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그래도 좀 반등이 있긴 있었어요 바닥에서는 좀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중국 투자 많이 하는 펀드들이 당연히 많이 갖고 있겠죠 기즈모티즈부터 이런 데들이 이제 2분기 3분기가 끝났잖아요 거기서 딱 까보니까 좀 비중 축소된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캐피탈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펀드가 기즈모티즈를 아마 외국인들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기존에 한 5.2% 정도 들고 있었는데 한 7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서 한 4.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즈모티즈가 한 6.1% 빠졌고요 또 뭐 알리안츠의 차이나 에이셔어 펀드라고 있던데 여기서는 오량액 지분을 한 1.49% 축소했다는 뉴스가 있으면서 오량액 같은 경우는 오늘 한 8.1% 하락 마감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백주 섹터가 약해진 건 또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었군요 자 그 다음에 뉴스를 좀 봤더니 중국과 관련된 9월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가 됐나 봐요 맞아요 혹시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일단 3분기 GDP 성장률부터 나왔는데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4.9%로 나와서 약간 못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기저효과가 다 사라진 이후에 플러스 4.9라는 거는 좀 낮은 숫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의 반면에는 또 그러면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겠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요 그 더불어서 같이 나온 지표도 좀 보면 9월에 소매 판매가 이 소매 판매만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는 그동안 항상 좀 쇼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9월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4% 늘어나면서 예상이 3.5%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괜찮았고요 나머지들 보면 9월에 산업 생산은 예상이 3.8% 증가해서 3.1% 그러니까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는 1월부터 누적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7.8% 예상에 7.3% 증가가 나와서 역시 예상을 못 미쳤고요 부동산 투자도 초면의 관심사죠 예상이 또 9월까지 누적이 9.5% 증가 예상했는데 8.8% 증가가 나왔고요 당연히 8월의 데이터보다도 다 많이 떨어진 데이터여서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플러스이긴 하나 지난달에 비해서 전부 다 플러스인 요인이 약해졌다 약해졌고 예상치도 못 미친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국제적인 경제가 안 좋았었을 때 중국이 큰 소비처 역할을 해주면서 국제 경제가 반등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세계 공장 역할은 좀 톡톡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산업 생산이나 투자 관련된 지표마저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 지켜봐야겠죠 특히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금요일에 나온 것도 있고 주말에 나온 것도 있지만 굿 뉴스 배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중국 관련해서는 가장 우려로 좀 바라보는 쪽이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들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좀 관리를 중국 정부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좋은 뉴스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나온 뉴스이긴 한데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것 같아요 인민은행에서 디벨로퍼 관련된 일률적인 대출 중단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일선 은행들한테 명령을 한 거죠 문제 있는 디벨로퍼들한테 대출했다가 자기들이 혼날 것 같으니까 일률적으로 부동산 디벨로퍼들에 대한 대출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한 거고요 또 주택건설부에서도 디벨로퍼들과 만나서 상위 10대 대표들과 만나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인민은행에서 헝다 관련된 코멘트를 결국 했습니다 헝다 리스크가 금융 확산 가능성은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 그리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좀 완화시켜주는 건 있었는데요 또 안 좋은 뉴스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세 관련된 건데 중국은 일단 부동산세가 없습니다 생기면 안 좋겠죠 그런데 공동부유 기조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부동산세라는 게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매매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긴 부과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보유세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16일에 중국 공산당 이론지 9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8월 17일 날 시진핑 주석이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던 연설문 일부를 공개했거든요 여기에서 공동부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부동산세가 도입이 되는 건가 보면 지금 2011년 1월부터 상하이랑 충칭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면 가뜩이나 좀 안 좋은 부동산 경기에 지금 부동산을 10채 2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상속이나 증여세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뉴스3에서 오늘 또 우리 김 프로님이 해주신 얘기이기도 한데 빈집과 미분양에 대한 뉴스가 또 없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CNN에서요 15일날 방송이 된 건데 뉴스 제목이 이래요 유령 도시들, 헝다위기, 수백만에 달하는 중국 빈집들을 조명하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미분양된 집이 3천만 채가 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있는데 분양은 됐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억 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주제로 한 몇 주 전에 슈카님이랑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KBS 다큐도 심층 이런 분석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집주인은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7천만 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덧 1억 채까지 늘었고 또 미분양된 집까지 3천만 채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각국 지방정부에서 디벨로퍼들한테 부동산 헐값 분양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분양이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뉴스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CNN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3천만 채라면 사실 우리나라 총 가구가 이게 안 될걸요 아마 그러겠죠 이런 걸 반증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필사적으로 막느냐 못 막느냐가 굉장히 중국 경기에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주인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1억 채가 있다는 거는 이 말씀드렸듯이 굳이 세를 놓지 않아도 이거는 내가 주식처럼 사서 갖고 있으면 오르기 때문에 10채 20채씩 보유세도 없으니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물이 매물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받쳐줘야만 이런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공동 부유로 집값을 잡고 싶었는데 그런데 잡으려다 보니까 빠질 것 같고 그럼 받쳐야 되는 이런 참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중국 정부도 참 쉽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대출 규제 완화하면서 또 헝다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을 확대 시행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빨리 던져서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들려는 정책도 하고 있고 뭘 위한 건가요?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일단은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거를 약간 방치하고 있다가 공동 부유라는 기조 때문에 좀 잡아야겠다 그래야지 공동 부유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과격한 정책이 들어가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벨로퍼들이 무너지는 게 벌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지금 깨달으면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완화해 주니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 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또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뭐 큰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받쳐줘서 그럼요 자 이번에는 그럼 미국 증시 개장전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좋았어요 미국 증시 오늘은 뭐 선물은 약간씩 빠지고는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죠 금융주도 실적 잘 나왔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장보부장님 나오면 또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금융주는 이번 실적 시즌은 좀 이게 가를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시장이나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거는 공급망 이슈지 않습니까? 공급망 이슈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 이슈가 없는 업종이 있죠 대표적으로 금융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고요 소프트웨어 업종들 인터넷이나 그리고 오히려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올라간 원자재 수혜를 받는 에너지 업종 이런 데는 실적이 잘 나오겠죠 잘 나올 걸 알고 있으면서 좀 맞이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간 업종들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급망 이슈로 실적이 3분기가 부진하더라도 가이단스를 통해서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 나오는 우량 제조업체들은 또 주가 반전을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겠죠 최근에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아마 실적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엄청 어마어마한 감산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 이슈가 풀리는 듯한 환경에서 반등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 실적 시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얘기 나와서 들어보니까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가 다시 또 오르더라고요 좀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거의 고점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국의 중고차 시장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송경 씨를 미국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다들 유튜브 보셨을 텐데 중고차 팔아라 저는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면 유튜브 프리미엄의 패해 광고 트렌드를 몰라 유튜브 프리미엄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어쨌든 다음 주는 빅5가 출동을 합니다 다음 주 빅5가 모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이번 주의 관심은 아마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에 집중이 되어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중에서 테슬라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궁금함이 많습니다 실적도 있을 거고 또 비트코인도 딴 얘기 했을 것 같고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슬라이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슬라이스? 네 치즈 아니면 골프? 골프 네 뭐 그런 게 떠오르시는데 요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슬라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삐끗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를 애칭으로 슬라라고 부르잖아요 너 슬라이스? 요즘은 3종 세트를 준비해 오시나 봐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월요일만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다 쏟아붓고 오늘 쏟아붓고 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슬라이스? 네 그래서 슬라이스 그래서 오늘 보면 실적 발표는 20일 날 수요일 날 장 종료 후에 발표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될 거고요 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3분기 인도량이 이미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24만 1300대 인도량 발표가 났죠 22만 대 초중반 예상에서 이미 잘 나왔고요 실적 기대감은 당연히 큰데 어느 정도 예견된 이벤트라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약간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테슬라는 사실 모르죠 또 이게 바로 갈지 또 조정을 받을지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 지금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테슬라에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당장에 몇만 대를 더 팔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AID의 이유로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게 후발주자들과 현격하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자율주행 능력을 보고 좀 장기 투자하는 게 테슬라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6만 달러가 훨씬 넘었죠 6만 2천 달러, 3천 달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백브리핑에서도 박원일 기자님이 아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것도 아마 장호석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선물 ETF 그런데 여러분들 선물 ETF는 또 그냥 간단하게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되면 선물은 또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콘텐코 시에 손해보는 게 있기 때문에 현물 ETF는 지금 캐나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나중이라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그게 진짜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세인데 물론 이게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실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적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평가 이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가소는 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면 또 매각 차익은 반영을 하죠 그런데 아마 안 팔았을 거니까 팔면 또 욕 먹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마 매각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테슬라에서 밝힌 걸로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한 4만 3천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6만 달러로만 계산을 해도 25억 8천만 달러 대박이네요 뭐 또 시총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올 초에 매수했을 때 평단이 한 3만 2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두 배 먹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평가 손이 안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실적인 영향이 없고요 아마 조금 팔면 그건 바로바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서 비트코인 이슈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 비트코인 때문에 좀 노이즈가 끼기도 했었는데 그 이슈에서는 좀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오히려 팔면은 가과의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나온다고 하던 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견적을 받고 있고요 이게 테슬라가 보험을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텍사스에서 하는 건데 다 하고 싶지만 그 주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세이프티 스코어라고 한번 그때 이게 나왔을 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적용되는 첫 번째 보험이 텍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에도 세이프티 스코어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정부 규제 당국에 허가를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이쪽으로 갈 거고 세이프티 스코어 관련해서 간략히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 안전 요소로 그 사람의 운전 점수를 스코어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하느냐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마일당 충돌 경고 횟수 그리고 하드브레이킹, 급제동, 어그레시프 터닝, 공격적으로 회전하는 거 그리고 언세이프 팔로잉, 앞차와의 거리를 너무 짧게 붙어서 간다든지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강제 해제되는 횟수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보험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지금 더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테슬라 유저들한테 더 초미의 관심사는 FSD 베타 10.2를 받고 싶은데 그냥 아무나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자격을 지금 세이프티 스코어로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 테슬라 모시는 분들은 다 완전 할아버지 운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점수 100점 만들려고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10.2 버전인데 지금이 이건 10월 11일 날 100마일 이상의 스코어가 100점인 1000명에게 배포가 됐다고 하고요 10.3이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업데이트가 될 텐데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니까 베타 10.3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면 99점과 100점인 사용자들에게 배포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 또 안전 운전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 스코어를 가지고 보험을 어떻게 하느냐 매월 보험료가 점수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의 운전 점수는 3월의 보험료가 되는 식으로 두 달의 격차를 두고 보험료가 매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시작은 90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견적을 요청하면 90점 기준으로 견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견적을 올리셨던 분들이 올리겠죠 트윗이나 올리는 거 보면 테슬라의 한 직원이 자신의 모델 Y로 견적을 올렸더니 90점인 경우에 스테이트팜이라고 미국의 텍사스가 본거지인 한 1, 2위 손해보험사가 있거든요 얘네보다 90점 기준으로는 좀 비싸다 월 16달러 정도 비싼 한 141.57달러가 나오더라 그런데 테슬라에서 제시한 점수별 보험료 예시가 있어요 물론 이게 차종과 옵션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배상액을 얼마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90점이 월 121달러일 경우에 95점으로 올라가면 월 97달러로 떨어지고요 98점으로 올라가면 83달러로 떨어져요 무려 거의 한 38달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슬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가장 안전한 운전자 100점 운전자겠죠 이 사람들은 기존의 보험보다 30에서 60% 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보험은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보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 보험사들은 뭘로 보험료를 책정합니까 나이, 성별, 운전 경력, 사고 이력, 보험 청구 이력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걸 테슬라 보험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걸 뭐로 보냐 이거죠 지금 이 사람의 지난달 운전 습관 운전 점수를 보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몇 살이니까 공격적으로 하겠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보면은 도로 가다 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미 백발이 희긋하신 데도 레이싱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따놓고 어떻게 보면 장목면허처럼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사고로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실시간 데이트가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국가와 사회가 결국 장려해야 할 보험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가서 운전하면 좀 약간 레이싱 포함되어 있는 기분인데 이제는 다 할아버지들이 운전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험료가 할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요 이제 FSD가 더 정교해지고 베타에서 정식 서비스로 가면 점점 더 이게 FSD로 운전하는 게 만점에 가까워지겠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걸 인정하지만 그러면은 FSD로 갔을 때 만점에 가까워지면 FSD를 쓰는 사람들이 보험료가 점점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FSD를 구독을 하거나 그냥 FSD를 한 번에 사는 게 낫겠다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테슬라 보험이 결국 또 FSD를 더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화재보험사들의 미래도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일단 테슬라 차주들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반 보험사들이 보기에는 그냥 테슬라 차주들만 이르면 돼요 테슬라 차주들이 아직은 그렇게 큰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테슬라가 점점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다른 차들도 벤치마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고 또 만약에 조금 과대 해석하시는 분들은 폭스바겐 그런 임원진 미팅에 머스크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백브리핑에서 안승찬 기자님이 해주셔놓고 제가 뺐는데 만약에 이 FSD가 그냥 다른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판매를 하게 된다면 보험도 같이 판매가 되겠죠 아 그렇네 그런 시대가 벌쳐지면 보험사들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네 뭐 무슨 얘기이긴 하고요 그래도요 하여튼 또 무슨 테슬라 관련한 소식 더 있죠 또 마이클 버리 뉴스가 있었죠 그 테슬라 공무에도 항복했다는 뉴스 또 아침에 뉴스 3에서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CNBC와 인터뷰에서 더 이상 테슬라 하락 배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미 하락 포지션을 줄였다라고 고상한 얘기를 했지만 소위 우리 언어로 털렸죠 털렸습니다 털렸죠 우리 한국인들이 입은 터는데도 기여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인터뷰한 거는 언론이 과장을 해서 부풀렸다 하락 배팅한 거 아니고 해치 거래였다 왜냐면 롱쇼어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의 인터뷰를 보면 하락 배팅한 거 맞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말을 되게 직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관련해서도요 몇 달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기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고 기억해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테슬라 추종자들은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결국에 약간 비웃는 거였죠 맞아요 내가 이길 것이다 근데 본인이 일단 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갖고 있었냐면 테슬라 푸드옵션을 2분기 기준으로는 한 107만 5,500주 상당을 보유했어요 이게 한 계약당 100주라서 아마 한 1만 755 계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107만 주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가랑 주식수로 계산하면 한 6억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라 야 걔가 그렇게 돈이 많아? 이랬는데 옵션을 산 거니까 6억 달러는 아니겠죠 하지만 옵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그게 만약에 일부 아주 적은 금액이어서 다 날렸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버리한테 이런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마이클 버리 돈을 버리네? 버릴 거면 나중 오늘 뭐 연달아 그냥 준비를 해오셨네요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요 버리가 돈을 버리네 버리네 쇼패팅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문은 잠깐 한번 점검해보죠 예전 고점 대비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아마 900.4달러인가? 900달러를 고점으로 보시면 843달러로 끝났고 오늘도 아마 시간에서 오를 거예요 그 저기 시장은 좀 선물은 마이너스여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은 어 이게 바로 900달러로 뚫고 가느냐 아니면 한번 부딪히고 조정받고 가느냐 좀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사실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장기 우상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 보유자들도 바람이야 있겠죠 바로 뚫고 갔으면 하지만 그들이 뚫고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조정받고 가거나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1000달러가 된다고 파실 분들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악재가 너무 없어요 시장도 그렇고요 시장은 악재가 있지만 테슬라는 그 저기 우리 머스크 형님이 조용히 계셔서 악재가 없어요 저도 투자를 오래 해보면서요 악재가 없을 때는 사실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주식은 시장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도 그렇고 이 악재를 극복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악재가 또 너무 없으면 불안해서 언제든지 돌발 악재가 나와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전 고점을 한 번에 못 놓고 한 번 조정받거나 두 번 조정받고 갈 수는 있는데 우상향 기조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지금 당장의 실적 발표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후발주자들과 현격이 전기찬 후발주자들한테 잠식당할 수도 있어요 점유율을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당장 오는 미래는 아니니까 그거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주식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아주 딥하게 요모조모 다 살펴봐 주셨고요 우리 장혜선 선임 매니저님 MBTI 혹시 본인 유형 아세요? 아 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길래 분명히 본 적 있을 텐데 제가 덤벙대가지고 기억을 부탁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다음번에 보신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분이서 MBTI 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혜선 선임 매니저님 일주일 하루에 한 번 나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모시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